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한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부르는 명칭은 각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각관, 각 파이프, 사각 파이프, 또는 이걸 프로파일 파이프 라고도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사각 파이프라고 부를게요. 이런 사각 파이프들은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건설, 건축물, 구조물, 철제 가구 등등, 식당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철제 가구들도 이런 사각 파이프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각 파이프 용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파이프 사이즈는 40x40 입니다. 두께는 1.6mm 입니다. 뭐 얇죠? 30-30이나 20-20 같은 더 작은 파이프들은 더 얇은 사이즈도 나옵니다. 1.2mm도 나옵니다. 더 얇죠? 물론 더 두꺼운 파이프들도 나옵니다. 이런 사각 파이프들은 CO2, 플럭스 코드 또는 미그 등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티그 용접도 많이 사용됩니다. 티그 용접기를 사용해서 얇은 사각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스폿 용접 모드 또는 크레이터 없음으로 설정하고 점 용접으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구요.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되구요. 이런 용접 방법들도 좋은 용접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수직 용접, 수평 용접을 할 때, 또는 파이프 사이에 갭이 있을 때, 또는 용접 스타트가 원활하지 않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펄스 모드로 용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펄스 세팅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파이프는 45도 각도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도 각도를 맞추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쉽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직각을 맞추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의 일부분을 잘라낸 후에 파이프를 접는 방법도 있구요. 또는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동그랗게 자른 후에 접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선 용접될 부분을 깨끗하게 갈아주시구요. 전 소중하니까요. 갈지 않아도 용접은 됩니다. 하지만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갈고 난 뒤에 용접하시면 용접은 더 잘됩니다. 전 소중하니까요. 직각을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가접을 하시면 되구요. 사각형 틀을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대각선 길이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접이나 용접을 할 때 용접 순서를 지키면 열 변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용접에 의한 열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강을 하신 후에 용접하시는 방법도 좋구요. 또는 이렇게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클램프 같은 걸로 파이프를 고정한 후에 용접을 하시구요.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 후에 클램프를 분해하시는 방법이 열 변형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용접 순서를 지키시면 좋습니다. 이런 L자 모양일 때에는 코너 안쪽에 열에 의한 변형이 많기 때문에 코너 바깥쪽을 먼저 용접하신 후에 안쪽을 용접하시는게 좋구요. 그러나 사각형 틀을 만들 때에는 그 반대입니다. 코너 안쪽을 먼저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앵글이나 잔넬, 파이프 또는 탱크의 지관이나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용접열에 의한 변형은 차후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용접을 해볼게요. 순서는 코너 바깥쪽, 안쪽, 그 다음 양쪽 사이드입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다운힐로 용접을 하셔도 충분히 견고합니다. 오늘은 수평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파이프 사이에 갭이 있더라도 펄스 세팅을 이용하신다면 비교적 쉽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얇은 파이프 사이에 갭이 있더라도 펄스 세팅을 사용하신다면 비교적 쉽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너 안쪽입니다. 코너 안쪽도 마찬가지로 펄스 세팅으로 용접하시면 수평, 수직, 다운힐로 용접을 하셔도 작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자 코너 안쪽은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다음은 양쪽 사이드를 용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얇은 사각 파이프를 용접할 때 점용접이나 또는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펄스 세팅을 사용하신다면 그 단점들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세팅만 익히신다면 용접 초급자분들도 쉽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펄스 세팅의 장점은 용접 초급자분들도 용접봉을 공급하기가 비교적 쉽구요. 수평 용접, 수직 용접, 다운힐 용접에서도 응용하기가 쉽습니다. 얇은 파이프 사이에 갭이 있을 때에도 비교적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별량입니다. 이별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용접 비드도 나쁘지 않구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용접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용접 방법이 익숙해지신다면 전류를 조금씩 높이셔도 되구요. 펄스 주파수를 조금 더 높이신다면 용접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실 겁니다. 이런걸 CO2나 MIG, 막대기 용접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TIG 용접을 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설마 안계시겠죠? 그 이유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해 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용접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TIG 용접은 다른 용접들에 비해서 비교적 용접 부위가 더 잘 갈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걸 하나 빼먹었네요. 가로 길이가 254mm 정도 되구요. 세로 길이도 254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359mm 정도 나올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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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